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G키 간주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. 우선 노래 부분에 하얗게 밝아온 우리 창에 썩다 지운다 널 사랑해 이런식으로 노래 끝나고 간주가 들어가는데 그 노래 부분에 들어가는 B마이너 부분이요. B마이너 부분이 이 주법을 똑같이 치거든요. 이 멜로디를 오일 동시 치고 파, 레, 시, 미를 쳐주는 거예요. 여기 잡은 상태 여기가 파 1번줄 그 다음에 레 2번, 시는 여기 3번이죠. 그리고 코드를 띄워주면서 다음 코드로 넘어가면서 미 1번줄을 쳐주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다음 코드로 그거 노래 치실 때 주의해서 치시면 되고 이제 간주 부분 보면 G코드 처음에 잡고 C하고 솔을 같이 쳐줘요. 6이 동, 4, 3, 1 시, 레, 솔, 솔 1번이죠. 6이 동, 4, 3, 1 D코드에서 레, 라, 레, 라 4, 3, 2, 3 첫 마디가 6이 동, 4, 3, 1 D코드로 가서 4, 3, 2, 3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E마이너에서 미, 파, 솔, 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 줄을 안 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는 미, 그 다음에 파샵, 솔, 시 3번, 2번 이렇게 쳐주면 돼요. 미, 파, 솔, 시 개방연으로 그리고 B마이너에서 파, 타, 레, 시, 미 띄어주면서 이제 그 다음 C코드로 넘어가거든요. 두 번째 마디 미, 파, 솔, 시 그 다음 B마이너에서 5, 1 동, 2, 3, 1 이렇게 되죠. 그 두 마디를 연결해보면 6이 동, 4, 3, 1 4, 3, 2, 3 6, 4, 3, 2 5, 1 동, 2, 3, 1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C코드에서 도, 미, 솔, 미 그래서 5, 2, 동, 4, 3, 1 그 다음에 G코드에서 시, 레, 솔, 솔 6이 동, 4, 3, 1 이렇게 되죠. 세 번째 마디 5, 2, 동, 4, 3, 1 6이 동, 4, 3, 1 그리고 네 번째 마디는 D코드에서 파, 레, 라 미를 쳐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미칠 때는 이 중지를 띄워줘야 되는데요. 4, 1 동, 2, 3, 1 그리고 G코드로 가서 시, 레, 솔, 솔 해서 6이 동, 4, 3, 1 네 번째 마디 4, 1 동, 2, 3, 1 G코드에서 6이 동, 4, 3, 1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세 번째, 네 번째 마디를 연결해보면 도, 오, 이 동, 4, 3, 1 6이 동, 4, 3, 1 4, 1 동, 2, 3, 1 6이 동, 4, 3, 1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네 마디를 쭉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디를 보면 G코드에서 솔하고 시는 동시에 같이 치고 여기는 미 를 쳐줘야 돼요. 그래서 아예 여기 5번, 6번만 잡고 다섯 번째 마디는 두 개만 잡고 6이 동, 4, 3, 1 그리고 D코드에서 여기도 미 띄워줘야 되고 4, 1 동, 2, 3, 1 하, 레, 라, 미 이렇게 돼요. 다섯 번째 마디 두 개만 잡고 6이 시, 레, 솔, 미 그 다음에 파, 레, 라, 미 여섯 번째 마디는 E마이너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미, 파샤, 솔, 시 6, 4, 3, 2 그 다음에 B마이너에서 5, 1 동, 2, 3, 1 띄워주고 3, 1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는 아, 세 번째 마디 가기 전에 다섯, 여섯 번째 마디 연결해보면 시, 레, 솔, 미 파, 레, 라, 미 미, 파, 솔, 시 그 다음에 파, 레, 시, 미, 미 그리고 일곱 번째 마디 C코드에서 도, 미, 솔, 미 5, 2, 동, 4, 3, 1 G코드 들어가서 이 레 를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레, 레, 솔, 미 레, 레, 솔, 미 1번 6이, 동, 4, 3, 1 일곱 번째 마디 다시 보면 5, 2, 동, 4, 3, 1 를 눌러주고 6, 2, 동, 4, 3, 1 여덟 번째 마디는 D코드에서 4, 1 동시 치고 4, 1 동 2, 3, 2 파, 레, 라, 레 를 쳐줘야 돼요 그리고 G코드 가서 시, 레, 솔, 솔 그래서 6, 2, 동, 4, 3, 1 이렇게 되죠 일곱 번째 마디 부터 여덟 번째 마디 다시 연결해 보면 도, 미, 솔, 미 레 레, 레, 솔, 미 그 다음에 D코드에서 레, 라, 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후주 부분은 노래에서 썼다 지운다 널 D코드에서 이제 쭉 긁어주고 사랑해 부분부터 앞에 이제 전주에서 했던 부분 이렇게 해서 5, 2, 동, 4, 3, 1 그 다음에 C2 코드로 바꿔서 4번, 5번, 2번 잡는 거죠 5, 2, 동, 4, 3, 1 그 다음에 A, add, 9 두 개만 잡고 4번, 3번 잡고 5, 2, 동, 4, 3, 1 그 다음에 D코드에서는 4, 3, 2, 3 여기 1번 줄 해머링을 해주고 마지막 G코드 이렇게 쭉 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겠죠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G코드